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힘든 오늘을 버티며 들뜬 마음으로 기다린 내일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명절은 애틋한 고향,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귀성끼리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까지 보고돼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난 19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첫 공식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후 격리 해제돼 있던 20대 여성이 약 한 달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를 재감염 사례로 본 것이죠. 그동안 국내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약 600명. 대부분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재검출되거나 격리 해제 시 받는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 재감염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재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된 겁니다. 1차 감염은 국내 초기 유행했던 V그룹, 2차 감염은 현재 유행 중인 GH그룹으로 변이된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재감염이 확인된 홍콩의 30대 남성 역시 1차와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로 2차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에 홍콩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은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반복적으로 감염되고 평생 면역을 갖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로부터 보름달은 알갱이가 꽉 찬 핵과 알과 닮았다고 해서 풍요와 풍작의 상징으로 또 매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모습 때문에 무한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보름달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건강을 빌게 되는 올 추석. 여러분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가정의 상징으로 감염됩니다.